하나야 무모 색깔이 알록달록한게 귀엽네 크레파스로 칠해놓은 것 같다 귀엽노 알록달록한게 요들요들 짠 나와라 돌아옴 사람 많으면 어떻게 해? 내 돈 나와라 돈 돈 돈 돈 돈 줘 띠리띠띠띠띠띠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저 탈진이 될라나? 젤 배르반 올지도 아이고 불안한데 좋아 좋아 이득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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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워 아 발바닥 뜨거워요 2렙을 찍어야 되거든요 아프지롱 에헤이 이 친구 에헤이 이 친구 아깝네 아 아깝다 완전 난장팔이네 어깨 킬각 어 예스 어 예스 환각금 어깨 깔끔해요 아하오 곧 조심요 고르가나 저 집 갔다 깔끔해구요 트패 쌍버프 나이스 무무딜이 왜케 센거죠 아 무무딜은 원래 좀 세구요 제가 근처에 있으면 오오라 효과도 더 세집니다 소나가 다 되다 전투에서 무조건 좋아요 근처에만 서있어도 버프가 돼 무무 세 초반에 템이 안나와서 좀 세 센 캐릭이죠 아 잘 맞춘다 하지만 이건 못피하지 아 아픈데 호샷 먹으면 돼 킬각 좋구요 나쁘지 않구요 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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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가나가 너무 흥분했네 자르반이 갱 오는걸 너무 미리 알고 너무 미리 호응했어 멍청하네 끄크 무무 초반 딜 센데 왜 정글 야키라 부리는거에요 리신이 근데 더 존나 세요 무무도 초반에 완전 초식은 아닌데 리신에 비하면 초식이지 자르반도 초반에 센데 2대1이었잖아 2대1 리신이 그냥 혼수 오브 데미지야 3레벨 스킬이 6개니까 박살나는거지 자들 차치했습니다 아하 파워코드 맛좀 봐라 굿샷 찡 굿샷 찡찡 굿샷 찡찡 이킬 개 이득 소나죠 아들 그 아아 아들이 아 아깝다 악설 중 에헤이 이 친구 너무 급히 갔어 저거 나 거리가 안되는데 너무 흥분했어 잡았어도 자르반한테 죽었겠다 용 갈텐데 얘네 망했다 적에게 타이트했습니다 우어억 간지 났는데 씨바 존나 아깝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이게 한계다 피랑 마나가 내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은 박살났는데 저거.. 저거.. 뭐지? 야.. 야.. 트리! 아.. 지리고 지리구요.. 트리사랑 트리 뿔끼리에요 아.. 개허네 트리가 1킬만 먹으면 카직스처럼 점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딸피들한테 엄청 강해 딸피들한테 엄청 강해 이 판은 향로 먼저 가기로 정했습니다 어우 트리 보니까 든든한데 아주 든든한 친구야 세대만 치자 세대만 세대에 돈 벌고 돈벌고 마나포션 혹시 모르니까 하나 먹구요 쳐주고 세마리 라투타 레벨이 8이네 세대에 와아.. 얘 특샷 쩌네 크아.. 센도 막혔다 어떻게 알았지? 일부러 각을 주고 유도한건가? 달려라 달려 우무침 오! 야 지리고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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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안죽지롱 노풀 노스펠 노르가나 멍청한 놈 깔피에 눈이 멀었구만 아군이 당했습니다 옷뭄 엇 뭐야 아 your 아무모가 죽다니 위험한데? 안위험한데 다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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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댕이 앙 더블킬 트타 7킬 야 이거 개무식한데 뭐지 야 지리고 지리고 백업 좋았다 소나야 게임 끝났네요 아 이거 챌린저 가야겠는데 오늘 안되겠어 갑시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항상 마나 물약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소나는 마나가 엄청 부족한 챔피언 중에 하나야 서포터 중에서 감히 가장 제일 부족한 마나가 제일 부족한 서포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마나가 딸리지 그래서 그래서 그 마나를 좀 탈피할게 금지된 우상 두개를 가서 코어템을 두개 올리는 겁니다 향로랑 도가니 이것만 띄워도 마나가 좀 덜 부족해 모르가나는 부족한 편이 아니에요 절대 근데 Q는 어차피 한정적이긴 한데 Q는 어차피 한정적이긴 한데 디리고 W를 너무 난사하신 것 같은데 W는 엄청 많이 난사 안하셔도 됩니다 W가 많아 많이들꺼야 안녕 방댕이로 그냥 가차없이 짜부시켜버리네 아우 잔인한 트타 잔인한 트타야 방댕이로 짜부시키네요 짜부짜부 내가 먹고싶어 아우 깔끔하게 4연승 갑니다 이게 젤리의 롤이지 어 간만에 이렇게 이기니까 좋네 젤리의 롤이야 이게 제가 로밍한 곳에서 3대2로 계속 이겼어요 보셨나요 여러분 미드 로밍 개쩔었고 우리 블루 블루에서 제가 또 이동해서 역갱 개 박살났죠 자르반이 가는 곳에 내가 있다 자르반이 가는 곳에 내가 있다 이거 좀 도와줘 아무나 드쇼 오픈한 것 같네 히히히 행복해 게임이 이래야 재밌지 저는 트타 주려고 막 열심히 쳤는데 트타가 필요없다면서 집에 가네요 날 주려는 의도였나 가난한걸 아니니까 서폿은 가난하니까 레드라도 먹어야지 이런 생각에 트타가 집에 간 것인가 오픈이네 깔끔한 오픈승 깔끔한 오픈승 오늘 잘 되네요 안되는 날이 있으면 잘 되는 날도 있다 좋아좋아 오늘 엄청 잘 돼 게임이 적의 억제기를 파악했습니다 이 자식들 길 한번 가려줄까? 센도 맛 좀 볼래? 어? 센도 맛 좀 볼래? 으어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깔끔하네요 게임 15분 게임 즐거웠습니다